자 레벨 1 같이 한번 볼 건데 가장 강력한 힘, 근데 어떤 힘이야? 증가시키는 힘이지 무엇을? 수요 무엇에 대한 수요야? 더 많은 농업 생산이 되겠네 더 많은 농업적 생산의 수요 그것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이렇게 되겠지 다음 우리 Course of Action 자체가 어떠한 행동 양식이야 그런데 우리 PP 다음에 Buy 나오면 자 이거 이제 과거 분사로 쓰인 거지 누구에 의해서? 선조에 의해서 과거에 채택되었던 행동 양식 이렇게 되겠지 다음 자 유기체는 유기체인데 바닷속에 살고 있는 유기체 이렇게 되겠지 다음 자 그들은 자 Improvisatory Instincts 어떤 즉흥적인 본능을 무시해 자 그런데 어떤 것이야? 우리 Drill 하면은 Drill Into 자 누구에게 주입하다거든 A를 B에다가 주입하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A의 입장에서는 A는 B에 주입된 이렇게 되겠지 B에 주입된 A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수백만 년 동안 주입이 된 그런 본능 그것을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자 Speculations 어떤 추측 그런데 고찰 무엇에 관한? 자 의미와 목적 그런데 무엇이? 선사시대 예술의 자 그것에 대한 이런 고찰이 자 굉장히 어디에 의존을 한대 자 우리 비유 그런데 어떤 비유야? 우리 Draw Draw 하면은 끌어내다 라는 뜻이 있거든 그리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끌어내어진 무엇과 함께 끌어내어죠? 오늘날의 수렵 채집 사회와 함께 끌어내진 그런 비유지 그 비유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한대 이해되지? 그 다음 자 Mary는 자 Pointed to 가르쳤어 가르쳤어 자 Movement in the water 물속에 있는 움직임 그런데 어딜 향해 가는? 그 폭포를 향해 가는 움직임 이렇게 되겠지 물이 폭포를 향해 가는 물속의 움직임 움직임을 지금 수식하는 거지 그 다음 자 Belief 믿음이잖아 어? 동격 나왔네 누가 무엇 한다는 내용의 믿음이야? 그 와인이 더 비싸다 라는 믿음이지 그 믿음이 자 Turns on 킨대 무엇을? 신경을 신경세포를 그런데 어디에? 뇌의 한 영역에 있는 그런데 어떤 영역? 쾌락의 감정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겠지 그것에 있는 뉴런을 킨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그래서 Associated with 하면 무엇과 관련된 너무 많이 나오지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다음 그들은 연구해 결과 그런데 무엇의 결과야? 수천의 blind tasting 그런데 무엇이? 와인해 그런데 우리 range from A to B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위이다 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한 병당 여기는 이제 펄가 생략된 거지 한 병당 1.65달러에서 150달러까지의 범위인 그래서 이러한 와인의 테이스팅 의 결과를 연구했다 이렇게 되겠네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 그 결과를 연구해 работы 사람